가만히 있어도 발끝이 시려오는 차비천 12월입니다. 이런 날엔 따끔한 코코만 한 잔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. 추위에 잔뜩 움츠려있는 광안고 학우들에게 띄워드립니다. 따뜻한 감정 보이스로 잠시 어묵을 누리시길 바랄게요. 조성모가 부릅니다. 트위븐 아이다 아이다 이 노래는 아이다. 괜히 귀하는데. 될 것 같은데. 야 맨날 듀스 노래만 쳐듣는 새끼가 뭘 안다고 입을 지금 나불거려요. 이 얼굴 없는 가수라는 게 뭐야. 이게 고르다는 얘기야 이게. 입만 얼굴이 다 공개되는 순간 이 노래는 그치. 고마여서 멈춘다 이기야. 야 그래도 뭐 목소리만 들어봐서는 잘생겼을 것 같은데. 어허이. 내 말을 한번 믿어보라니까 내가 누구야. 자자의 버스 안에서 진주의 난괴하나 하무하무의 빠프경 이 모든 걸 맞춘 사람이야. 내 동물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이 노래는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난 뜬대 안표. 아유 참 니는 니는 잘해. 난 뭐 너한테 건다. 손님. 탁월한 선택이십니다. 그런데 그 테이퍼는 왜 아직 안 주세요? 너 여기 틀 때 알지 어 헤드클리너 두 번 두 번이다. 걱정하지 마라. 알콜 두 방울 똑똑 떨어뜨린 다음에 최고로 순결한 상태에서 감상을 딱 할게. 어? 응? 야 근데 이번에 뭐 걸었어? 지난번처럼 뭐 닥터마틴 구두 정도는 걸어줘야 이거 스릴 있는 거 아니야? 아 내가 얘기 안 했던 거. 응? 야 야. 기가 아이가. 기가 아이가. 어? 기가 아이가. 똥아. 주니는 기 학창인 안기 나도 안기. 니는? 음. 내놔. 기. 노래 좋은데? 거세 팝팝 꽂히라. 기 기 안기 안기 이대이다잉. 아이고 뭐 걸었냐니까 지금. 야 뭐 해봐 뭐 해봐 뭐 해봐. 요번에는 강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와. 여자반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가시나 이름 세 번 부르고 나오게. 아 아네 이 새끼야 아네. 어? 야 차라리 내 목을 따. 어? 또라이야 이거 이거. 니나 해라. 야 이 정도는 해야 스릴이겠지. 졸업하면 이 짓 하고 싶어도 못해요. 우리 추억 좀 만들자. 추억 만들기 몰라. 추억 만들기. 추억 만들기. 어 나 씨. 그거 추억 안 드세요. 안 들어. 야. 왜 차라리 바지 벗고 어? 이걸로 이름 쓰고 나오고 그러지 그러냐? 그 정도 참 괜찮네. 내가 자신 있어요. 그 정도. 지금 당장이라도 난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. 야 지 삼뚜라미. 야 안 말려고 뭐 했노? 어. 정말 헛소리 할 때. 뭐 어려울 거 있나? 그냥 가신아들 반에 가서 유정이나 시원이 이름 물어보면 되는데. 강준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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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? 전하면 된다. 아. 벌써 도시락 까먹나? 이거 뭔 냄새가 뭐. 연상. 와. 광한 거 최고의 또라이가 또. 몸소 위험을 보여주시네. 내 이어폰 준비를 해도 오늘 까먹고 안 들고 왔다. 어. 근데 니 손에 든 거 그거 뭐고. 뭐? 네. 곤충 잡지인데 이거 나비와 나방의 차이 뭐 그런 거 나오고. 너도 없는 거 같은데. 이 새끼. 유정이한테 없구나? 응. 오늘 가도 까먹고 안 들고 왔단다. 니 없나? 줄까? 귓밥 좀 파고 댕기라. 더러운 새끼야. 윤지한테 날 할게라. 내 갈게. 라이퍼라. 롯데거. 꿈꾸idas. Flew. 후라이. 투여. 비닐라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